자 문제 1 DB 구축입니다 상품 판매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지식상에 따라서 테이블 판매 상세 테이블과 그 다음에 판매 내역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죠 우선 판매 상세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판매 번호 상품 코드 판매 번호와 상품 코드는 기본 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코드 필드에는 네 글자의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 네 글자의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 입력되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입력 마스크 문자는 A를 사용하면 되고 음 여기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영문 대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영문자가 입력이 되고 대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크다 부동호를 넣어 줘야 되겠습니다 부동호 입력해서 영문 대문자 또는 자 이 부분이죠 이건 이제 영문자 숫자 다 필수 입력 되도록 하는 입력 마스크 문자 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수량 필드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 되도록 설정하고 이것은 값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규칙을 설정해 주고 0 이하의 금액이 입력되는 경우 수수량은 0보다 크야 합니다 마침 표현은 없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가 아 이건 여기까지 판매 상세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닫고 이제 얘는 저장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뒤쪽에 이제 판매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판매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구요 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매출 일시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만 입력 되도록 설정하고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려면 기본 값에 데이터 함수가 아니고 now 함수를 사용해 줘야 되죠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데이터 기본 값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일시 빌드에 대해서 표시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눌러보면 얘랑 동일하죠 어 그렇죠 자 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 날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빌드를 추가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형식이 메모가 되도록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09년 신상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퀄리 디자인에서 작업해 줘야 되겠죠 2009년 신상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퀄리 유형은 추가 퀄리 이용하라 라고 했고요 이것을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주 기능과 그 다음에 납품처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해라 상품 코드 상품이 뭐합니까 얘와 납품처 이 부분은 빼고 작업을 해라 라고 했고요 음 근데 발주 가능 필드가 Y인 레코드만 추가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조건이 주어졌죠 Y인 레코드만 이렇게 추가해라 라고 문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이 퀄리의 이름은 2009년 신상품 추가 퀄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내역 테이블에 판매내역 테이블 디자인보기를 열고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판매내역 테이블에 결제수단 얘를 콤보 상자의 형태로 나타내도록 설정을 하구요 행원본 음 판매내역 테이블에 결제수단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판매내역 테이블에 결제수단 필드를 콤보 상자의 형태로 나타내도록 해라 같은 테이블에서 바로 또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누르고 판매내역 테이블에 결제수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냐면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자 이건 고유 값을 이렇게 예로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distinct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 이제 쿼리문을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다보면 그냥 이 쿼리문을 그대로 작성해주는 편이 더 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록값 이외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값만 허용해라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네 첫 번째 문제 상품 정보 조회를 위해서 상품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다음의 화면과 지시 사항에 따라서 완성을 해라 아 레코드 원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품 정보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상품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해라 상품 정보 폼의 모든 자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되었죠 네 이렇게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 자 지금 그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자 문제 지금 하위 폼이 지정이 된 상태이고 하위 폼을 보면 안 되죠 위쪽에 기본 폼의 레코드 형태를 보니까 얘가 연속 폼이 아니라 단일 폼이죠 하나의 레코드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CMB CMD죠 CMD 조회 컨트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그 밀보이 그림에 보면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라는 팁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것 보이죠 이 부분에 얘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과세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고 응? 과세 컨트롤 과세 컨트롤 여기 어디에 있는 얘일까요 네 얘네요 그죠 얘를 이제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고 변경해서 콤보 상자 선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있네요 행원본에 VAT FLE 이렇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행원본의 유형이 테이블과 쿼리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CC하는 것은 값 목록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VAT FLE 이렇게 직접 사용자가 값을 입력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VAT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 줘야 되죠 행 구분하는 것 FLE FLE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고요 다른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상품정보 FLE FLE 상품정보 FLE 여기 본문 속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이렇게 선택을 해 둔 상태에서 FLE FLE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상세 폼을 하위 폼으로 판매 상세 폼을 하위 폼으로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연결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연결하고 상품정보 폼을 본문 안에 뭐 다른 지시상황 없죠 그럼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두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이 부분 안내 레이블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상품정보 폼에 TXT 총 판매 금액 컨트롤에는 TXT 총 판매 금액 여기 있는 이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에 컨트롤 N은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상품 코드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여기 나와있네요 컨트롤의 이름이 상품 코드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원분도 상품 코드고요 뭐 TXT 상품 코드 이런 형태가 아니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컨트롤의 이름은 상품 코드입니다 상품 코드라는 컨트롤 이름과 그 다음에 상품 코드라는 필드를 필드가 같은지 비교해 주는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도메인 집계 함수 D가 들어가는 함수 그냥 합계가 아니라 조건을 걸어둔 합계 Dsum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고요 문제에서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죠 Dsum 자 Dsum에는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값을 구할 필드 문제에서 금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 필드에는 대괄을 해 주고요 테이블에는 대괄을 해 줄 필요 없죠 이것은 어디 테이블로부터 판매 상세 테이블로부터 해당 상품 금액에 대한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의 합계 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금액 필드의 값을 구하는데 조건이 상품 코드라는 상품 코드라는 컨트롤과 같은지 상품 코드라는 상품 코드라는 필드와 상품 코드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필드와 컨트롤이 같을 때는 식을 간소하게 처리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식 상품 코드가 데이터 형식을 보니까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네요 그러면 필드와 컨트롤을 조건식에서 조회식에서 검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컨트롤 이름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엔드 해주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것과 형태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구요 판매내역 상세 판매내역 상세 이 폼이 있는데요 이 폼의 수량 이 컨트롤의 값을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저를 만들어라 이것에 대한 이벤트인데요 아래쪽에 보니까 애프터 업데이터 이벤트 이것에 대한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txt 수량 컨트롤에 값이 변경이 되면 이런 값이 입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작성해라 프로세저를 구현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현할 부분은 txt 금액 컨트롤에 자 지금 그 나와있는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프로세저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txt 금액 컨트롤에 뭘 넣어준다구요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 결과 값이 입력이 되도록 작성하고 그것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if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txt 과세 컨트롤의 값이 vat면 txt 부과세 컨트롤에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 곱하기 0.1의 결과 값이 입력되도록 하고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만약에 txt 과세라는 컨트롤의 값이 vat 이면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txt 부과세 컨트롤의 값은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 곱하기 0.1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외의 경우에는 txt 부과세 컨트롤에 0이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and if문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논리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다음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해서 판매 정보 상세 보고서를 완성해라 본문의 txt 판매 번호 txt 매출 일시 여기서부터죠 txt 판매 번호 txt 를 뺀 부분이 컨트롤의 원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판매 번호 해주고요 그 다음에 txt 매출 일시 매출 일시는 매출 일시 txt 원가는 원가 그 다음에 txt 수량은 수량 그 다음에 txt 금액은 금액은 금액 그 다음에 txt 부과세 그 다음에 txt 부과세 는 부과세 부과세 됐죠 값이 표시되도 설정을 했고요 컨트롤 본분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수량 컨트롤의 값이 본문의 txt 수량 컨트롤의 값이 5 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진하게 표시가 되도록 아 자 요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처리를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형식 스텝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여기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보면 자 컨트롤의 값이 5 보다 큰 경우라고 했으니까 필드 값이 다음 값이 다음 값보다 큰 뭐보다 5 요렇게 해 주면 되겠죠 요렇게 한 다음에 진하게 얘가 진하게 굵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음 진하게 표시되도록 굵게 표시되도록 지정을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음 됐구요 요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상품코드 머릿거래 txt 상품 표시 여기 이 컨트롤에는 상품명과 상품코드 필드를 표시해 있는 것을 보니까 상품명 괄호 열고 상품코드 괄호 닫고 상품명 필드와 상품코드를 그대로 불러와서 상품코드에만 괄호를 입력하는 그런 형태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식에서 우리가 필드가 들어갈 때는 대괄호 그 다음에 자 엔드가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텍스트와 연결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뭐예요 그 괄호 괄호 괄호는 텍스트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큰 따옴표로 둘러싸야 된다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역시 엔드가 필요하구요 상품코드라는 필드도 필요하죠 또 하나 엔드 붙고 닫는 괄호 자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 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본문에 txt 번호 컨트롤은 본문에 txt 번호 컨트롤은 해당 그룹 내에서 일련번호 표시되도록 많이 했던 것이죠 컨트롤 원본을 는 는 일로 해 주구요 누적합계 부분을 그룹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코드 바닥글에 txt 전체합계 이 컨트롤에는 금액필드의 합계 자 금액필드의 합계니까 sum함수로 금액필드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구요 자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일단 얘는 닫고 얘를 놓쳐서 자장하구요 두번째는 상품정보폼의 상품정보폼의 조회 cmd 조회 이 버튼을 클릭하면 txt 상품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상품코드에 해당하는 레코드 필드명은 컨트롤명 그러면 필드는 상품코드 필드일 것이고 컨트롤은 txt 상품코드이겠죠 이 둘 사이가 같은지 비교를 해 주구요 레코드 set clone find the first method 사용해라 북마크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폼 밑점 레코드 source 아 레코드 set clone 레코드 set clone 레코드 레코드 원본의 clone 복사판 를 얘기를 하는거죠 clone clone find first f i r s t first method 는 하면 안되고 한칸 띄우고 상품 품 코드 컨트롤 으로 이제 바로 합니다 같은지 비교를 해 주죠 txt 상품 코드 컨트롤 이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마크 속성이 필요합니다 밑점 북마크 는 북마크를 어디다 꽂아 줘야 돼요 바로 레코드 원본 복사한 곳 위에서 복사했죠 그곳에다가 북마크를 꽂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밑에도 어차피 상품 정보 폼이니까 상품 정보 폼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매크로니까 얘는 일단 만들기 매크로 눌러서 판매 정보 상세는 보고서 잖아요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픈 레포트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오픈 레포트 선택해 주고 판매 정보 상세 됐죠 그 다음에 미리보기 이것은 인쇄 미리보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매크로 이름은 어쩌고저쩌고 다음 txt 상품 코드에 입력된 상품 코드에 대한 레코드만 조회를 해라 이것은 지금 그 상품 정보 폼에 있는 txt 상품 코드 컨트롤과 그 다음에 상품 코드 필드가 같은지 조금은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비교할 필드는 상품 코드 필드죠 상품 코드 필드와 같은지 비교를 해 줍니다 지금 이게 상품 정보 폼이죠 상품 정보 폼에 txt 상품 코드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크로 이름을 m-insu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cmd 조회의 이벤트 프로세즈가 아니고 m-insu의 방금 만든 매크로를 지정해 주고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 판매 상세 테이블의 포인트 필드를 금액 슬러시 1000의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선 판매 상세 테이블을 추가해 주고 쿼리의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만들어주고 문제에서 업데이트를 실시해라 라고 한 필드죠 필드는 포인트죠 포인트 여기 보면 포인트 포인트 필드를 업데이트 해라 어떻게 이렇게 금액 필드 나누기 1000 금액 필드 나누기 1000 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죠 금액 필드 금액 필드의 금액 필드가 5만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5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닫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포인트 계산 이렇게 쿼리 이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역시 화면 참조에서 두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 작품입니다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고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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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별 자 무슨 뭐 뭐 별 이 말은 그룹 바이 묶어라 그룹 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또 뭐 개수나 합계니까 집계 함수를 사용하려면 그룹 바이 여기서 말하는 요약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대로 필요한 것 그들을 가져다 주죠 상품 코드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상품명이 필요하구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판매회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판매번호를 가지고 한번 매겨 봅시다 그 다음에 그 판매 수량이라는 것은 수량을 가지고 한번 매겨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다만 그 얼라이어스가 필요하죠 별명이 판매회수 횟수 이렇게 그 다음에 수량 부분도 판매 수량 이렇게 얼라이어스가 필요하구요 자 이제 요약하고 얘는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고 얘는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음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레코드의 개수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음 자 여기 실수할 뻔했네요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품 코드 끼리 얘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품 코드 끼리 연결을 했다고 하면 조인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표시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 끼리 우리가 조인을 하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앵만 포함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두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앵만 포함이 되면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일치하는 앵만 포함이 되니까 그럴 때는 자 두 번째 왼쪽 외부 조인이라는 것을 랩터 조인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상품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니까 여기서 판매라는 것은 둘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둘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을 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예까지 다 포함을 하려면 상품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해 버리고 판매 상세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한다는 이 조인 상태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정렬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레코드의 개수가 다른 이유는 2009년 신상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한 문제 1번에 2번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의 쿼리를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것은 상품별 총 판매 수량 이렇게 해 주고요 이걸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얘를 눌러보면 이제 레코드 개수가 동일하게 나오죠 미리 보기 그림과 그 다음에 정렬도 똑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이 보이죠 이게 만약에 앞서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버리면 일치하는 행만 포함이 되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빠져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레코드 개수 여기 비어있는 부분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품 정보 이쪽 왼쪽에 있는 테이블 쪽은 모든 레코드를 포함해 버리면 비어있는 것들도 다 나타난다 모든 레코드 포함해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꼼꼼하게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 3번이죠 사원 코드와 이름 그 다음에 입사일 조회하는 쿼리 작성해라 역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하면 되겠고요 사원과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사원 코드와 이름과 그 다음에 입사일 이렇게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판매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예를 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고요 나타나지는 않고 우리 앞에서 해 봤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여기 조인 상태를 사원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 그죠 조인된 필수에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얘를 실행시키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얘도 나타나게 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비어있는 애들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얘를 이제 말 그대로 분석을 하면 사원에서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판매 내역에서는 조인된 빌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걔는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에서 비어있는 애들만 찾으면 이전 널 널값 비어있는 그 레코드가 비어있는 그 값을 찾으면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판매 미경험 사원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판매 번호가 사원 쪽에는 있는데 판매 내역에는 판매 내역 테이블 쪽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의 사원 코드다 사원 코드와 이런 입사일을 조회하는 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비어있는 그 부분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코리의 이름은 판매비경험사원 코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 널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낫인을 이용하거나 요런 문제들이 코리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풀이를 하다보면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왼쪽 외부 조인을 해야 되는지도 어떤 때 안 해도 되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따져보고 교재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시